한글자막 by 한효정 1, 2,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할까? 그래 시작 하나, 둘, 셋 스테바 안녕하세요 하지 마 그냥 아리까리니까 인사도 아리까리하게 하자 하고 싶은 대로 하자 하나, 둘 안녕 왜 또? 인사 생략합시다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저 메인 셰프 이리노와 이 두 두 것들과 함께 두 것들과 두 친구들과 함께 같이 요리하고 이야기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정말 저희 셋의 조합이 정말 아리까리하네요 무슨 조합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조합은 많이 봤는데 이 두 조합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요 본 적 있어요 아리랑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아리랑이 하고 있어요 V LIVE 한 번 하고 폐쇄됐는데 관심이 없구만 덧붙여 말하자면 네 이 스키즈의 사연을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네 그런 키친입니다 아 이 사연이 이게 스키즈가 보내는 건가요? 스테이가 보내는 건가요? 스키즈가 보내는 거 아닌가요? 저희끼리 네 저희끼리 저희끼리 다 아는 거고요 네 저희끼리 쪽지암을 제가 들고 와서 읽어볼 건데 쪽지암이 어떻게 생겼게요? 음 이렇게 생겼을까 그랬어요 아이고 맞아요 바로 이게 쪽지암인데요 그... 아직 10주 안 돼요? 아직 10주 안 돼요? 선공개 선공개 저희도 판백할 때 선공개 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쪽지는 우리 아이앤씨가 오케이 오케이 내가 한번 뽑아보지 뚜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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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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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씨가 그거 하기 전에 연두색을 뽑은 이유가 있나요? 연두해 아이고 자 이거 꺼냈으니까 읽어주세요 내가 잠깐만 이유는 다시 말하고 오세요 이유가 뭐예요? 뽑은 이유가 오늘 요리 프로그램이니까 아 그쵸 그쵸 안녕하세요 아리까리한 키친에서 요리를 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냅니다 요새 우리 행님들이 해주는 파스타나 브라우니를 너무 잘 먹고 있는데요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 해주시던 카레밥과 양발비가 요즘 따라 너무 먹고 싶어서예요 한국에 온 지 10년째예요 와우 상황이 안 좋다보니 손이 없네 소주에 못 간지 2년이 넘었네요 엄마가 해주시던 카레밥과 아빠가 구워주시는 양갈비가 너무 먹고 싶어요 아리까리한 키친에서 만들어주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자 모순이 있습니다 뭐? 엄마가 해주시던 카레밥과 아빠가 구워주시던 양갈비가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저희 보고 해달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해주다잖아요 그냥 해줘요 그러게 자기가 해먹으면 되겠네 아니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보내달라고 하면 되지 지금까지 아리까리한 키친이었고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연사를 읽었습니다 네 유리야 그러면 만들어봅시다 네 우리 막내가 먹고 싶다면 해줘야지 저밤부터 어려운 물걸로 손부터 씹읍시다 오케이 아 차가워 이 신분 안 나와? 몰라 원수 들어져 아 뜨거워! 아 딱 좋아? 안녕 그쪽이 뜨거운 물이야? 어 어 까먹었어 아 나 자 신나게 어? 그거 생각나네 수민이가 그거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한번 해보세요 됐어요 까먹었어요 그거 벌써 까먹었다니 야 너도 시켜못할걸? 난 하드기 자 이 양고기에 수분을 잘 제거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마이하드가 잘 일어나거든요 마이하드요? 있어요 그런 게 오 촉감놀이 같아 뭐 한 칸 하나씩인가요? 하하하하 박윤지 형 이거 그거 아니냐? 뭐예요? 아이스크림 매그놈 같지 않냐? 하하하하 매그놈? 매그놈이 뭐지? 하하하하 화난 거 아니죠? 아뇨아뇨 사랑스럽게 보살펴 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죠? 네 그 뭐야 방송 나갔던 음식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음식은 대충 이용 mem시의 맛이었나요 정성을 들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넣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 여기다가 소음 후추 밑г Ichan을 할 거예요 여러분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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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야 어떻게? 아 반대로구나 뭐? 한'... 한꺼를 했네 쇠 색깔 아아! 그래! 이거지! 근데 나 이거 쓸 줄 모르는데? 이거 집에 없는데 이거? 느낌 왔어, 느낌 왔어. 해봐, 해봐, 해봐. 오케이, 렛츠고! 좀 뽀덴 안 해? 응, 그런 말 있으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되나? 좀 멋있네. 응, 고맙다. 자, 여기다가 저처럼 소금을 뿌려주세요, 여러분들. 신메뉴 안무를 하면서 소금을 착 뿌려주세요. 나 요리 진짜 못하는데. 괜찮아, 소금 뿌리는 건 요리가 아니야. 맞아. 난 저런 안물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종이 할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프다. 아이, 괜찮아. 후추를 후추 후추 한번 뿌려볼게요. 반대로 안 해라? 아, 멋있다. 진짜 멋있냐? 나 되게 셰프 같아. 아, 그러냐? 야, 근데 이거 운동된다. 전완근. 이거 계속 돌려봐. 야, 이거 전완근 운동돼. 좋아. 좋아, 나 어제 운동 쉬었단 말이야. 충분해, 충분해. 응. 뭐 싱겁다 싶으면 소금 찍어 먹으면 되지. 그렇지. 어? 그냥 찍어 먹자. 아, 완전 그냥 생으로 구워서? 응. 안 돼, 그래도 매너가 있지. 아, 찍어 먹는 게 좋은데. 이거 취조는 안 해주세요? 형, 취향까지 중요하지 않아. 아, 마상. 와, 후투르페네. 자, 올리브유. I love you, 올리브유. 이제 이 친구를 아주 보드랍게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해주세요. 하나씩 한번 보여줄게요. 아이고. 야, 이 정도면. 이렇게 찹찹찹찹. 잘 흡수되게.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예요. 어우,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뒷면에도 골고루 바르셔야 돼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안 발라도 돼요. 여기 기분이 전체 이거 바르는데? 자,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아, 좋아요. 빠른 진행을 위하여. 오케이. 좋아요. 그대로 세수.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네, 됐어요. 오, 좋아. 오, 역시. 자, 이 친구를 이제 코 재워야 돼요. 어떻게 돌려두면 돼요? 재워야 된다고요? 잘자. 자기네들이 알아서 향을 흡수할 거예요. 맞아요. 열심히 해봐요. 파이팅!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오케이. 나머지는 네 몫이다. 자, 자, 자. 여기 보면 랩 있어요. 아니요. 요, 요. 요, 요. 랩이요? 랩. 요, 왓츠업 맨. 오케이, 죄송합니다. 뭐 잘 밀봉되진 않았지만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우리 파이팅 해줬으니까. 오케이. 그 리노 씨. 네. 가장 만들어 보고 싶은 음식이 뭔가요? 에? 가장 만들어 보고 싶은 음식이요. 에?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났네요. 이 spoiler. 가장 만들어 보고 싶은 음식이 뭐예요? 저요? 저는 말이죠. 네. 잠깐만요. 그러면 멀리템 안 되는 거야? 다들 멀리템 안 돼. 나, 나, 나. 아, 난 있어.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좋아해요? 좋아져. 어떤 부분이 제일 좋아요, 김치볶음밥? 저는 말입니다. 잠깐만요. 저는 그 김치볶음밥에 계란후라이 딱 터졌을 때 있잖아요.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짜 친한 친구가 김치볶음밥 한입 주라고 했는데 계란 후라이마 홀랑 다 뺏어 먹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손절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이는 이걸 씻어오세요. 아 형 형 형. 믿어요. 알았어요. 믿고 맡기세요. 알았어요. 양파 제가 까고 있을게요. 고마워요. 자, 이현이 따라해보세요. 네. 그냥 뜯어.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카레 취향 있으세요? 인도식 카레도 있고 한국 3분 카레도 있고 일본식 카레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저는 3분 카레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전자레인지에 딱 돌리면 되잖아요.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타입? 저는 약간 물에 끓이는 타입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어봤다가 혀딘 적이 있어서. 아이고야. 어떻게 감자를 이렇게 잘 닦냐. 이현이 오늘 면도했어요? 면도했죠. 아 깎아주려고 했는데. 언제까지 깎을 거예요. 언제까지 깎을 거예요. 이렇게 손 안 다치게 살살 깎으면 돼요. 전 좀 쉬고 있을게요. 깍두기 모양으로 잘라요. 아, 알았어요. 어디서. 의림도 없다. 굳이 깍두기 모양으로 안 잘라도 되잖아요. 진짜 세모나케 잘라주세요 그러면. 세모나케요? 누구를요? 그래. 음식물 쓰레기. 좋아? 한 번에 버릴 때 그 쾌감. 약간 음식물 쓰레기 좋아하는 타입인가 봐? 아니요 안 좋아해요. 어우 칼투씨 무서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찔리지 않아요 찔리지 않아요. 찔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역시 찔리지 않아요. 귀여워. 이제 그대들이 썰면 돼요. 그대들이요? 네. 그대로 어머나. 어머나. 무슨 일이니. 자 이 친구를 굉장히 귀엽게 네모나케 깎으면 돼요. 네모나케? 네. 그렇게 해보지. 아니요. 뭘요? 여기 이렇게 반으로 자른 다음에 깎으면 좀 더 안전하게 자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자. 이렇게 눕혀요 그리고. 그럼 좀 안전해지지. 오 그래요 그래요 다치지 마라. 오 그래 그래. 아 뭔가 이거 그 식감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자를 때 자를 때 쾌감? 자감? 자르는 감. 아 플레이팅. 친구야 우리 같이 씻어볼까? 같이 씻자고? 어?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어? 흥흥한 녀석. 아 이게 뭐야. 아 버섯은 안 씻어도 되는데? 맞아. 버섯은 안 씻었지 이럼. 그럴 줄 알고. 나는 안 씻었을 때. 근데 한이는 꼭 씻어야 돼? 응. 나는 씻고 왔어. 알았어. 마법의 스푼. 음 돼지고기 냄새. 이렇게 엉덩이 흔들어주면서 하면 금방금방 한다고. 잘 안 되는 거 같지? 이해나 잘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어? 그래. 아쉽다. 아직 말 안 끝났잖아. 아 고기 냄새.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고기 냄새 한 마디로 표현해봐. 고기 냄새는 한 마디로 말이야. 고기하지. 힙합 라인. Do you know? I like will you. Do you know? I like will you. Oh 마이 갓. 역시 우리 하니 래퍼. 내가 600ml 맞춰 놓을까요? 어 그래. 정확히 600ml 맞춰주지. 오케이 맞았어. 맞았어? Yes, let's go. Drop. The beat. 큰일이고. 뭐 7분 되면 알아서 울리겠지. 옛날에 카레 그렇게 싫어했는데. 급식에 나올 때 카레랑 짜장면이 필요했어. 그럼 카레 안 먹어도 되겠네요? 오늘? 카레 베이고 싶어? 나 이거 래퍼한테? 김수민을 능가할 수 있는. 아 그건 안 돼. 자 한번 까볼까? 응. 따라란. 따라란. 따라라라라라. 쿵짜짜쿵짜짜쿵짜짜쿵.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거. 와 양갈비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양갈비는 최고의 단백질이다. 아 그니까. 어 7분 지났다. 7분 지났어? 오케이 오케이. 어떡해 어떡해. 자 고기 잘 굽고 있지? 그거 뒤집지 마. 어. 넣어. 넣는다. 아 넣어. 파이팅. 야 그냥 완전 냅둬 그냥 넣어. 자 이해놔. 나머지는 너에게 맡길게. 그래. 야 카레 냄새 봐. 이제 좀 색깔이 나네. 우와 냄새 미쳤다. 아 이게 같은 양씨여서 좀 마음이 아프네. 같은 양씨였어. 야 뭐야 이거 꺼졌어. 이거 어떻게 하냐. 아 정신없어. 정신없다. 이해놔 거기 집게 하나 더 있니? 이해놔 우리는 예쁜 그릇을 준비해볼까? 그래. 어. 왜. 내가 밥을 이렇게 이겼다. 아 좋은 생각이야 이해놔. 숟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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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숟가락. 숟가락. 아. 숟가락. 야 뒤에 거 탄다. 뒤에 거 탄다. 아 이거 뭐야 안 열린다. 뭐야 뭐야. 아 나 정말. 아 이거 왜 안 열린다. 뜨거워요. 야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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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 어. 정신없어. 오. 형. 오. 요생남 같아. 정신없어. 그냥 때려박아. 때려박아. 아 물기 제거 안 했다. 아하. 아 약간 지금 우리 하울의 움직이는 성. 그 성 안에서 요리하고 있는 거 같아. 아니야. 후추. 그럼 내가 하울의 움직이는 성 하울 할게. 그럼 나 캐시퍼냐? 어. 캐시퍼냐? 하울의 심장을 먹고 싶어. 아 맛있는 밥이 완성됐네요. 이건 무슨 밥? 택밥. 아 말려들었다. 이렇게 말려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아 핸려들었다. 이거지. 오 됐다. 오오오. 오. 예요. 자 이엔씨 방금 한 그 기적을 다시 보여주세요. 오! 짐nos이나, Unyork solo 고마워요. 내 거. 내 거. 이거 밥을 노란색으로 색칠하는 거잖아 이게. 저거 초식국물이니까 채소 많이 먹으라고 채소 많이 담아 죽어? 배속이 많이 담아 형 이거 먹을 줄 아는데? 오 우리 형 다 됐다 다 됐다 고급스러워 보이는구만 그래 먹어볼까요 세팅하고? 오 파라도 진짜 잘 맞는 거 같아 유치원 때 먹던 그 냄새 그때가 그립다 갑자기 갔었어? 유치원에 갔었어 잘 먹겠다잉 잘 먹겠습니다 잘 만들었다 김치도 담글걸 김치 담글이라고? 겉절이 겉절이 근데 이거 진짜 맛있게 잘했다 야 왜 맛있지? 야 당근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카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그래서 생일 선물로 친구들이 카레를 줬어요 3분 아 네 그때 한 6통 살 것도 받았을 것 같은데 우와 저도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도시락을 싸고 다녔었는데 아침에 아빠가 카레가 제일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카레를 이제 해주시면 전시쯤에는 되게 약간 시고 있고 약간 차갑긴 한데 그 정성이 느껴지는 맛 알아요? 뭔지 알아요? 뭔지 알죠? 아침에 일어나서 해주는 그 느낌이 딱 떠오르는 것 같아요 카레는 약간 국성이 될수록 맛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지 알죠? 자 그럼 고기도 한번 먹어봅시다 우리 아 이거 메인 디트 아닙니까? 그럼요 갖다 드릴게요 드릴게요 제가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막내부터 갈뻔했네 갈뻔했네 오 맛있겠구만. 자 먹어볼까? 멋있게 한번 썰어보자구. 이렇게 찍어 봐. 맛있다. 짠. 양고기를 처음 접할 때는 양갈비가 아니고 그거였죠. 양 소치. 대부분 다 그러지 않을까? 맞아. 나는 약간 엄마가 만드신 반찬을 좋아해. 파김치랑 부추김치랑 일미나 그런 거 있잖아. 뭐? 일미라고 알아? 오징어채를 진미채? 저는요. 그 아빠가 돼지 꼬리찜이었나? 돼지 꼬리찜? 아닌가? 돼지 갈비찜인가? 뭐였지? 등갈비찜. 김치 등갈비찜. 등갈비 김치찜? 네. 네. 등갈비 김치찜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그립습니다. 그리워요. 안 먹으면 좀 오래 돼서. 만나긴 자주 만나는데 아버지한테 영광 편지 한번. 사랑해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음식을 그리워하는 만큼 찬이 형도 되게 어머니 음식 그리워하시고 아버지 음식 그리워하실 텐데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똑같은 맛을 구현하진 못했겠지만 정성을 이렇게 담아서 만들어봤잖아요. 그치 그치. 그래서 우리 형이 그리운 마음에 저희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호주 갔을 때 한번 아버님이 해주셨잖아. 삼촌이. 맞아 맞아 맞아. 그때 양백이 와. 숯불을 하는 데다가 해가지고. 진짜 맛있어. 기가 막혔어 그냥. 호주 가고 싶다. 맞아. 호주 재밌었는데. 헥! 그때 바다도 갔었잖아. 맞아. 본다이비치였나? 어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도시락을 싸줬으니까 응. 그 형도 우리를 부모님이라 생각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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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저한테 도시락을 싸줬으니까 응. 그 형도 저걸 먹고 이렇게 고향의 맛을 잠시라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네. 응.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안 바빠지고 상황이 더 좋아지면 우리 다 같이 또 놀러가서. 응. 그치 그치. 양고기 파티하고. 그치. 바다도 가고. 꼭 베리 놀아주고. 응. 기회가 되면 꼭 다시 한 번 가도록 하자. 다 같이 한 번 가자. 각 잡고. 각 잡고? 각 잡고 가야 돼. 그치. 각 잡고 가야지. 모르긴 하니까. 이게 뭐야? 오케이. 됐다. 와우. 저희가 있으니까. 네. 슬퍼하지 마. 노노노. 오케이. 어쨌든. 자. 가볼까요? 그래요 갑시다. 편해지러 갑시다. 예아 렛츠 기릿. 흔들어. 저는 it. 를 접을 blows. chooses 도티 manip. 화려가 뭐 하하하하하. 그러니까 형이 먹고 싶어하던 음식을 ICU油. 먼저 왔는데. 어렵더라고 요. 베이비, 사랑한다. 페이비,ICATÓ 원수 Pain. 구절에서ennot absolute beauty 가만ny 나 Rome. 의자요 세겼보지만 남겨진 내가 엄청 무 93 Sonhoofone을 수술하는 미 planned. 딱, 아, 됐다. 아, 이게 왜 그냥 가 speed 한 대 으으, 우후. gende. 표정과 어느 행 had been two dang 야, 형 진짜. 김포 1등 피난감